자, 반갑습니다. 베가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가스 기초과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좀 알아보면서 들어갈까 합니다. 그렇더라도 기초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조금 실습도 하면서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초기 화면이죠.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등록 정보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포맷이 어떤 포맷인지를 미리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화면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레벨 미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는 두 개 다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에 위에 있는 여기 프로퍼티 창 있죠. 프로퍼티 버튼 이 프로퍼티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에 관계된 비디오에 관계된 프로퍼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위에서 프로퍼티를 눌러서 오디오에 관계된 프로퍼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디오만 작업할 거면 오디오만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비디오도 함께 작업을 할 거면 두 개 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우선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그 프로젝트 프로퍼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로퍼티는 원래 이 메뉴는 어디에서 들어가 있던 비디오, 오디오, 룰러, 서머리, 오디오, CD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셋업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비디오 탭에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템플릿이라는 것은 미리 자주 작업하는 세팅값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세팅값을 저장해 둘 수도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이런 세팅값들을 다 저장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고 저장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세팅값이 몇 개 안 되니까 반드시 자기 자신의 세팅값을 저장해 놓고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가스 프로그램은 비디오, 오디오를 함께 다루는 프로젝트 작업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라 하더라도 비디오랑 함께 설정이 저장될 수밖에 없겠죠. 밑에 보면 width와 height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FHD FHD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픽셀이 가로가 1920, 1920개 그리고 세로가 1080 픽셀을 가진 FHD 크기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죠. 오른쪽에 필드 오더라고 있죠. 지금 현재는 n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오더라는 것은 예전에 TV의 송수신 방식 중에 NTSC라는 게 있죠.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짝수나 홀수 어떤 주사선이 먼저 지나가고 그 사이의 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 다음번에 지나가는 그렇게 교대교대로 주사선이 지나가는 방식을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드 오더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월 주사 방식을 안 쓴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프로그레시브 스케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사선이 따로 있지 않고 전체 화면 완벽한 전체 화면 1920에 1080이 되는 이 전체 화면을 1초에 정해진 만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upper field first 그 다음에 lower field first 이렇게 있죠. 조금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사실은 더 밀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none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아닌 upper field 위에 있는 필드를 먼저 주사를 할 거냐 밑에 있는 필드를 먼저 주사를 할 거냐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픽셀 aspect 이건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1대 1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 지금 현재는 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좀 사용이 되던 dv 방식이나 그 다음에 hdv 방식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16대 9 사이즈인데 픽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변칙적인 그런 사이즈를 사용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풀 hd면 1920에 1080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사양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제약 없이 풀 hd로 전부 다 영상을 감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프레임 프레임은 1초에 몇 장의 그림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ntsc의 표준을 따라서 29.97 프레임 1초에 정확하게 30장이 아니고 29.97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최근에는 29.97도 물론 사용하지만 왜냐하면 여전히 지상파 방송들은 29.97 ntsc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을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제약 없이 전부다 다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있는 세팅들은 그냥 우리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으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거 좀 알아놔야 되는데요. Start all new 프로젝트 with this 세팅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어떤 세팅을 한 다음에 Start all new 프로젝트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마다 위에 있는 이 세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항상 같은 세팅 값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템플릿 정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고 오디오에 가볼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베가스에서는 스테레오 프로젝트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1 채널로 돼 있는 서라운드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말미에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2채널 아웃풋 이거를 버스가 마스터 버스 모드라고 돼 있죠. 스테레오로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샘플레이트라고 있죠. 지금 현재 48kHz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이 세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뎁스는 16비트입니다. 저는 오디오 카드가 24비트가 지원되는 오디오 카드이기 때문에 24로 해놔도 무방하고요. 좀 더 고음질로 작업할 수 있겠죠. 물론 오디오 카드에서 192까지 저는 지원이 되는 오디오 카드입니다. 192kHz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48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오디오 부분을 세팅할 때는 이것만 알면 돼요. 본인이 작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질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좋은데 저장할 때는 본인이 작업한 것보다 더 좋은 음질로 저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 48로 작업을 했는데 96으로 저장하거나 저장은 돼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거죠. 48로 작업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프로젝트의 샘플레이트 설정도 꼭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리샘플 앤 스트레치 이거는 이제 오디오 파일이나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오디오 파일을 불러왔을 때 리샘플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원래 있는 파일을 샘플링을 다시 떠서 파일을 파일화 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런 품질을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굿으로 돼 있어야 되고 베스트로 돼 있으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코딩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뭐 큐베이스처럼 전문적인 그런 옵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코딩 되는 파일을 어디에다 저장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폴더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제 문서에 이렇게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돼 있지만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해준다면 그 폴더로 녹음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정도 이렇게 세팅 값을 보도록 하고요. 요렇게 세팅을 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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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오디오 파일을 한번 불러 오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오디오 파일 불러오는 거는 해봤죠. 그죠? 아무 파일이나 한번 이렇게 끌어 땡겨서 넣어볼게요.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기 미리 들어보기 이렇게 미리 들어보기를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해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 끌어넣으면 타임라인으로 끌어넣으면 트랙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편리한 점이죠. 그죠? 요렇게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재생을 해보면 이런 오디오 파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밑에 있는 레바를 통해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크럽이라 그러죠. 뒤로 돌리기 앞으로 가기 요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간편하게 가능해요. 딴딴 하는데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요? 자르는 건 뭐라고 그랬죠? 키보드에 S버튼이에요. 한 영어로 한글로 돼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키보드가 한글로 돼 있으면 단축키가 먹지 않겠죠? S S버튼을 누르면 트랙이 이렇게 두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뒤에 거는 그냥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서 빼면 그대로 남아있죠. 원본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고 또 페이드인 작업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페이드인 그리고 페이드인 모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페이드 타입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것과 이렇게 커지는 게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음악이 좀 더 액티브 하게 나오길 원하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조금 부드럽게 페이드 인 되길 원하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좀 낮춰볼게요. 전체적으로 너무 크다 할 때 이렇게 낮춰서 클립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 아웃 지금 되게 급속하게 페이드 되는데요. 이것도 좀 더 부드럽게 페이드 아웃 해라.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오디오 트랙 만 얘기를 하겠지만 오디오 트랙 이 있고요. 오디오 트랙 에 지금 보면 아이콘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콘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를 하면 이 아이콘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More 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요. 누른 다음에 Edit Visible Button Set 여기에 들어가 봅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하면 이렇게 어떤 버튼을 보여줄 것인가를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모든 버튼을 다 보여달라.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자기가 쓰지 않는 버튼은 이렇게 안 보여주게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일단 모든 옵션을 다 체크를 해서 버튼을 다 보여주도록 Show All Hide A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how All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버튼을 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유추가 이미 되겠지만 밑에서부터 보시면 왼쪽 오른쪽을 나타내는 이 트랙에서 소리를 왼쪽에서 보내줄 건지 오른쪽에서 보내줄 건지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펜 버튼이 있고요. 노브라고 해야 되나요? 슬라이더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해주는 볼륨을 조절해주는 노브가 있고요. 슬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인풋 되는 어디로 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나중에 녹음을 할래 이런 뜻인데요. 인풋 모니터링 오프 지금 현재는 인풋 들어오는 소리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모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온 해놓으면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 인풋 되는 소리를 바로 모니터링 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온 하면 인풋 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디오 카드 중에서 어떤 메뉴를 사용을 해서 인풋 을 할 것 인가 모노로 인풋 을 할 것 인가 스테레오 인풋 을 할 것 인가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로 1,2번 채널 해서 스테레오 파일을 불러 올릴 때는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이 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모노로 할 경우에는 1번 2번 개별 채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로 해서 1번 채널로 한번 해볼까요? 파일 불러온 것은 뒤로 조금 물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ARM 4 레코드라고 나옵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트랙에 이 녹음을 할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걸 체크를 해두면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일부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하면 마이크 소리가 지금 베가스에 이렇게 E-put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레코딩 버튼 여기 레코딩 버튼이 있거든요.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돼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클립을 하나 녹음을 하고 나면 이렇게 파일을 녹음을 했는데요. 라고 나옵니다. 도큐멘트 레코딩 안에 데코드 도큐멘트 내문서 폴더 안에 트랙 1-1 점 웨이브라는 파일로 지금 녹음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래 던 을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녹음이 근데 딜리트 할 수도 있어요.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리네임 해서 지금 이렇게 트랙 1-1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이름들은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게 대부분은 좋아요. 저도 한번 바꿔 볼게요. 테스트라고 이렇게 테스트1 이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던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클립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레코딩 암을 끄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우리가 큐베이스에서 해봤던 것처럼 똑같이 녹음이 가능하죠.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고요. S버튼 눌러서 편집을 합니다.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 버릴까요? 편집 편집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볼륨이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클립을 편집하는 데는 아주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트랙 볼륨 왼쪽 오른쪽 전부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랙에 이펙트를 우리가 가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에 이펙트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트랙 FX 라고 나오죠. FX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나와있는 이 트랙 전부 이 트랙 전부에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DSP 이펙트 큐베이스 할 때 여러가지 우리 DSP들이 있었죠. 그런 VST 이펙트 플러그인들을 이 베가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큐베이스에서 사용을 하던 그 VST 이펙트를 쓰려면 한가지를 세팅을 해주긴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옵션에 가셔서 밑에 쭉 내려가면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프레퍼런스에 가면 탭 중에 VST 이펙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VST 이펙트 이 VST 이펙트에 가셔서 VST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스타인버그 안에 VST 플러그인 폴더가 있거든요. 스타인버그 안에 VST 플러그인 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VST 플러그인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폴더를 이렇게 찾아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걸 지정을 해주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지 없는지를 검사하면서 쭉 이렇게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직스의 회사에서 베가스 프로그램 안에 그냥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디오 플러그인들도 아주 좋은 성능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아주 필수적인 몇 가지는 또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FX를 눌러볼게요. 이 트랙에다가 FX는 어떻게 부여를 할까 기본적으로 트랙마다 오디오 트랙을 하나를 만들면 트랙마다 노이즈 게이트라는 플러그인 그리고 이퀄라이저 4개의 밴드를 가진 4밴드 4밴드 짜리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컴프레서 이렇게 세 가지의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인풋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노이즈 게이트 EQ 그 다음에 컴프레서 이걸 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X버튼을 눌러서 FXX 리무브 셀렉티드 플러그인 를 이용을 해서 제외 시키면 돼요. 이퀄라이저도 그렇고 노이즈 게이트도 그렇고 없애면 되겠죠. 근데 뭐 쓰겠다 그러면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노이즈 게이트 수치를 조정을 해주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도 조정을 해주고요. 너무 탁 한 소리 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하이를 좀 500Hz 대역 조금만 낮출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컴프레싱도 해볼까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소프트하게 조금 리미터도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아웃풋 개인을 조금 줍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조금 더 커졌죠. AGC 라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원래 소니가 만들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전에는 원래 소닉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만들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소니 미디어가 인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매직스가 인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소니가 인수했던 시절에 이 AGC 오토 개인 컨벤세이션 이게 원래 소니가 사용하던 용어죠. 그게 그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개인을 보상해주는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조금 과하네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소리가 이제 적당히 커졌죠. 이런 식으로 DSP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원하는 DSP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그인 체인 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이펙트들을 이렇게 많은 이펙트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물론 베가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펙트들도 이만큼 있습니다. 서드 파티 이펙트들 말고 내장되어 있는 이펙트만 한번 살펴볼게요. 피치 쉬프트도 가능하고요. 리벌브 딜레이 뭐 이런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을 웬만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리벌브도 한번 볼까요? 리벌브 클릭을 한 다음에 애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애드 애드 애드를 해주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리벌브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네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이펙트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리벌브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딜레이 심플 딜레이 추가한 다음에 애드 주시면 딜레이도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이거는 트랙의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노이즈 게이트 EQ 컴프레서 리벌브 심플 딜레이 이런 식으로 추가한 순서대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땡겨 오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 바꾸는 거는 굉장히 간편하죠. 이렇게 오디오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 한번 또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